유리현 식탁, 어서오세요. 런두들, 안녕. 태형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예약은 하셨나요? 진짜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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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네일 파일 건데요? 패스! 아, 뜨거워. 야, 야, 됐어. 됐어. 눈에 힘 풀어, 웃지 마. 철판, 철판. 안 쑥스러워, 괜찮아. 너무 웃겨. 뭐야? 뭐야? 최 리더로서. 제가 리더예요? 왜? 택해서 이길 수 있어. 태연이 옆에 수면이 제법 이렇게 나요? 맞아, 맞아. 너무 웃겨. 미안. 하나, 둘, 셋.